안녕하세요 유준생입니다 오늘은 녹음을 하러 왔어요 녹음실스 키스톨렉스 자라자라짜 두비두비 자라짜 자라 두비두비두비두비 녹음을 하러왔습니다 여기는 슈퍼엔지니어 작곡가 용액 드래건사시미 더블링 한 번만 들어볼게 처음 인트로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꾸민 듯 해 놓자 꾸민 듯 해 꾸민 듯 해 놓고 그 다음에 She's Real Lady 그거 두 개 놓자 다시 이거부터 만들래 양쪽으로 이거 살려도 될 것 같지 어 오케이 오케이 음 들어볼게요 네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네 잠재워하고 꿈나라에 넣을게요 네 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거 싸 볼게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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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싸 볼게요 네 다시 다시 이거 다시 뭐가 치네 이거 전개 치나 꿈나라에 어 전개 그럼 그럼 둘 다 지워버리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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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다시 다시 네 뭐가 튀는 거야 살짝 애에서 뭐가 튄는 거야 예 다시 해볼게요 다시 네 네 한번 쭉 들어보자 한번 네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거기 그 사운데만 그 1절만 그 1절만 멀었는데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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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끝에고 그 1절 훅 끝나고 바로 어 어 저기 저기 죽는 부분 오른쪽 죽는 부분 어 거기 다시 다시 네 힘들어 보여 네 힘들어 보여 풀어줘 풀어줘 응 너무 잡지마 그냥 그냥 훅 풀어 그냥 저 하늘에 다다른 느낌 그냥 훅 그냥 아 그래? 훅 풀어줘버려 하늘에 다다른 느낌 던진다는 느낌 있잖아 너 지금 먹어 약간 던져 네 허우 그냥 그냥 더 숨 섞어도 될 것 같은데 허아 어 하이 저 하늘에 다다른 느낌 그냥 허우예 그냥 허우예 더 풀어줘 돼 허우예 어 오케이 흫 어 좋은데 잠깐만 아이디 느낌 좋았는데 아 좋았어요 어 다시 하자는 좋았어요 아네네네 이거 우살려놓지 어 우선 뒤에 우선 살려놓고 또 하면 돼 지금 감 잡고 있으지 내가 응 응 어 오이에만 이거 살려볼게요 네 허우예 어 그리고 다시 네 어 오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오예 이걸로 살리고 아까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네 이거 전에 살린 거 한번 들어볼게 저 하늘에 위네 아 아쉽긴 하네 다시 하겠다 네 음 오예는 잘하고 있는데 그 처음 지금 하늘에 다다른 느낌 별로 어 너무 의식하지 말고 어차피 풀어지는 거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힘이 들어가 계속 힘 어 저 힘 빼도 돼 힘 빼도 돼 어 아 힘 좀 빼 힘 힘 아 힘 이거 한번 들어볼게 이거 어때 이거 이 느낌 어때 아 피치가 떨어지는 느낌이네 그니까 느낌이 좋은데 이거 다시 해봐 네 아 기껀만 저 하늘에 그냥 전 걸로 갈까 전 거 한번 들어볼게 네 이거랑 이것도 애매해 지금 두 개 나오는 거지 지금 네 두 개 살아있는 거지 네 두 개 다시 한번 들어볼게 지금 기분은 이게 좋은데 피치가 나가서 이거 튠으로 잡을 수 있으려나 아니 두 개 섞어볼까 네 네 그 그 이거 아까 금방 들은 거 네 오개만 살리고 어 이거 살려놓고 한번 몇 번만 더 해보자 네 네 네 어 이거 한번 들어볼게 네 자식 힘들게 들리네 음 음 랑랑랑랑 아 몇 번만 더 해보자 네 네 들어볼게 이거 아이 느낌이 안 맞네 그냥 다시 해야겠다 네 오예 다시 다시 네 들어볼게 네 나쁘지 않은데 어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걸로 살리고 그 다음에 너 맨 마지막 그 처음에 했던 거 다시 녹음한다 그랬지 네 더 힘없게 더 힘없게 어 이거는 그만 안 깔아도 되겠네 그냥 네 네 알았어 맨 마지막 맨 마지막 훅 끝나고 풀어지면 드림드림도 ㅈ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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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드림드림부터 만들고 그 다음 넘어가자 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냥 네가 몇 번 해봐 네 어 드림 ㅈㄴ 네 뭘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어 꿈이야 어 그러면은 아예 ASMR같이 그냥 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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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되게 멋있게 그냥 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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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아 느낌 잡아보자 몇 번 해보자 어 약간 갠또가 안 선다 이거 네 좀 겹치지 않아 너무? 좀 처지는데 아니 처지는 거 둘째치고 멜로디랑 너무 겹치니까 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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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해 볼게 네 다시 한번 해 볼게 그냥 걔는 이제 데이의 주인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끝나고 드림 어 주인 그냥 한 번만 어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좀 비는 비는데 들어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네 어 아니면 두 번 하고 싶으면 잠깐만 틀어줘 봐봐 내가 한번 불러볼게 내게, 그 남성의 도령을 한 번, 정말로 한 번 했는데 어 그러니까 차라리 두 번 할 거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러지 두 번이나 할 거야? 한 번이나? 두 번 해 그냥 잠을 그걸 자신 있게 멋있게 해 봐줘 아니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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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해 빨리 괜찮겠어? 혹시 이게 들어가는 게 작게 들어가는 그거 맞죠? 응, 그 맞는데 그게 느낌이 그렇게 막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았어 잠깐만 꼭 여기다 드림 안 넣어도 잠깐만 그 뒷부분이 뭐였지? 뒷부분 뒷부분에 드림 한 번 들어볼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드림, 드림, 드림이 두 번이 구린 거야 고음인드테이블, 드림 아 이거 그냥 그 뒷부분 레이드부터 만들고 생각하자고 어 멀리서 할까요? 아니 상관 없을 것 같아 이거 살리고 어 이거 살리고 이거 베이스로 한 번 깔아보자 어 하나 더 쌓아보자 네 아까 맨 처음에 녹음한 거를 메인으로 해서 네 레프터 라이트 찢어서 한 번 드릴게요 여기다가 하, 그냥 한 옥타브 낮춰서 뭐 이 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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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이 그 두 개만 양쪽으로 깔아보자 네 어 한 번만 얘 지금 지른 거야? 형 왜 근데 한 옥타브 낮춰요? 손을 낮춰요? 어 한 옥타브 낮춰서 아 우선 이거 살려놓고 아 어차피 만음이 좋으니까 싹 싹 다요 그냥 그냥 어 셋 다 그냥 저음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 어 그냥 그냥 그거 있잖아 어 약간 대충 부르는 느낌 있잖아 네 어 어 지금 거 살리는 거 어 어 다 그냥 살려놔 봐 우선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보자 네 무슨 일 무슨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잠깐만 들어볼까 한번 찢어서 그냥 또 뭐 있었나 저 애드리드요 아 애드리드 우선 우선 한번 잠깐만 마지막 번 한 거 가전 오는 시간마마 팝 오케이 아 맞아 맞아 그 저음 하나 고음 하나 그렇게 올렸지 그럼 하나 더 하나 더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그거 높은 음으로 하나만 더요? 어 하나만 더 아 그건 또 센터에? 어 그러니까 두 개 센터 30 30 70 70 그 다음에 아예 저음 거는 싹 벌려버린 거 그렇게 해도 돼요 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총 몇 개 나와야 돼요? 1 2 3 4 지금 다섯 개잖아 네 여섯 개로 그냥 해서 높은 음 하나만 더 도움해서 높은 음 하나만 더 다시? 아아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높은 거 하나 더 할게요 하나만 네 된 거 같은데 이게 괜찮은데 저 글자 하나 틀렸어요 아 그래? 그럼 다시 해 그러면 네 됐어 됐어 그리고 지혁이 뭐 애드리브 한다고? 네 그 저는 저는 제 메인에 더블링 같은 게 없어서 한 거 같은데 우선 다 우선 로니터 해보고 결정하자 네 어 이제 그거 붙여넣을 거 다 붙여넣나? 아니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한번 들어 볼게요 다치려고? 네? 다칠 거야 그렇게? 어 부분 부분 칠 거야 아니면 다 칠 거야? 혹시 메인 응? 여기 메인 한 번만 다시 음 아 메인을 다시 녹음한다고? 네 첫 번째로 어때? 이걸로 할까요?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아니 이거 살려놓고 한 번만 더 해봐 네 야야야 하하하하 예? 정 걸로 가자 야야야만 칠까요? 마이베이비만 칠까? 마이베이비만 칠까? 아니 이것도 3음으로 칠까? 뭐했지 astrology 해볼까요? 아 해봐 그러니까 앞에서 3음 으로 쳐 아시니까 더블링으로 가면 허전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3음으로 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떨? 네 혹시 음 맞나요? 방금은? 잘 안 들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내가 찍어줘 볼게 그냥 틀어줘 봐봐 높네? 야야야야 네 아 죄송합니다 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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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어 그냥 먹지 말고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안 될 것 같은데? 안 돼 그냥 더블링 칠래? 네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어 재밌게 할게요 어 싸워볼게 네 좀 느리다 다시 네 들어 보자 뭐 그냥 같이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야야야 마야야야 다 해줘 그냥 네 어 어 이렇게 가는게 더 낫겠다 예 된 것 같지 이거 기회가 너무 짧은거 그래? 어 다시 다시 뱅돈 뱅돈 음 지금 약간 틀려졌어 마야야야 확실하게 예 너가 지금 짧은거지 너 너무 뒤에 나와 너무 뒤에 나와 어떤 버튼이에요? 너 너 마야야야 너가 너를 아예 안 했는데 이 정권에 했는데 너도 같이 하나요? 어 그냥 너 같이 해버려 그냥 아 네 뒤로 땡겨서 들어 보자 들어 볼게 네 어 어 끝났습니다 드럽게 늦게 끝났네요 5시간 반을 녹음했어요 아무래도 애들이 신인이다 보니까 오래 걸렸네요 음 나같은 경우엔 한 2시간이 끝났는데 아무튼 저는 믹스에 참고할 파일을 구워주고 참해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1시에요 어 지겨워 7시에 시작했는데 1시에 끝났어요 어 안녕 안녕